안녕 안녕 제가 지금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VRIP을 켰습니다 괜찮게 나오죠 여러분? 진짜 환장하겠네 여러분들도 제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기 숙소 아니고 작업실 보고 싶었어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머리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거짓말하지 마 보인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절대 안 보이죠? 사진에 찍혔을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어떻게 다 이렇게 막고 다녔는데 근데 제 꼴이 정말 말이 아닌데요? 이대로 VRIP을 진행해도 괜찮은 거죠? 네 아무튼 정말 어쩌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VRIP를 켜고 싶어서 VRIP를 켰어요 팬싸 때 봤다고? 팬싸 때 어떻게 봤어 여러분들이 내가 안 먹는다고 하도 걱정할까봐 과자까지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핑계 아니고요 제가 과자를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먹는 거예요 제가 절대 먹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이거 하니까 입을 못 버리겠다 이거 하니까 입을 못 버리겠다 입을 못 버리겠다 입을 못 버리겠다 먹고 싶었어 정말 사실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이거 그냥 포테이토집 그리고bed she... 근데 입에 음식 들어가니까 안정된다고? 근데 입에 음식 들어가니까 안정된다고? 근데 입에 음식 들어가니까 안정된다고? 여러분 분들께서 충격에 빠지셨더라고요 이사해서 뭐 뭐 어느 정도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답니다 어차피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저번에도 리누 형 방 가서 같이 야식 먹고 그랬어요 왜 끊겨? 방 예쁠게 꾸몄냐고요? 제 방은 그림들로 가득해요 숙소 옮겨서 불편한 점? 응? 우리 아깅이들을 못 봐서 그게 좀 섭섭하긴 해요 우리 아기빵 봐야 되는데 퇴근하고 가오나 씨 같다고? 우리 숙소에는 아깅이들이 없어 응? 다 뭐랄까 다들 약간 우리 네 명은 약간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네 명이 모인 느낌? 응? 나는 맨날 스리라차 형들은 맨날 나가서 작업하고 있고 나는 맨날 그냥 베란다에서 그림만 주구장창 그리니까 고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또한 너무 좋아요 아깅이들의 리노가 들어가냐고요? 당연하죠 리깅이 몰아줄 사람이요? 어차피 창빈이 형이 진짜 지긋지긋하게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니랑 이제 화장실을 같이 있으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하니 얼굴부터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리 자기야 이러면서 자기 인낫자 이러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통유리 화장실 없어도 그냥 근데 통유리 화장실 없어도 그냥 가끔 문제로 놓고 샤워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저희는 좀 되게 우리 집이 좀 특히 더 프리예요 외국인 마인드야 다들 이혜니랑 숙소 달라졌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고? 눈 감고 뭐 이혜니 방 들어가야지 문 열고 항상 샤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샤워하고 있을 때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출근은 다 같은 시간에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일어나서 바쁘니까 옆에서 샤워하고 있고 그 옆에서 양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고 그냥 내가 이럴... 내가 지금 너무 두 구절을 얘기했지만 뭐... 변명하지 말라고요? 왜 나 근데 이혜니 집 가서 이혜니랑 야식 먹고 이혜니 재우고 오기도 했었어요 다른 숙소라 해서 정말 다른 숙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가요 안 들렸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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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렸죠? 들렸나? 해볼까? 왜 나 근데 이혜니 집 가서 이혜니랑 야식 먹고 이혜니 재우고 오기도 했었어요 다른 숙소라 해서 정말 다른 숙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가요 어머 어머 손이 다 들렸구나 아 미리 문을 잠궜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진짜 마음 놓고 느끼자는 거 진짜 좋아요 느끼자면 항상 승민이한테 너무 미안했어가지고 뭐 어때 이제 그냥 노래 틀어놓고 잔잔한 크리스마스 노래 틀어놓고 혼자 감상에 취하며 조명 딱 켜놓고 그림 그리다가 아 좀 졸린데? 하고 자고 틱톡 비하인드야? 아 진짜 틱톡 안 하면 안 돼요? 아 쟤 못 보겠어 나랑 승민이랑 하고 진짜 내 인생 최고 난이도였어요 저는 그 이상은 못합니다 진짜로 아 진짜 틱톡 너무 힘들어 걍 해? 걍 하라고? 솔직히 솔직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 그래 해야지 틱톡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이 방이 좀 잘 끊기는 거 같다 나 빼고 다 잘한다고? 열심히 하라고? 하오머니라고 생각하라고?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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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산옥? 우리 산옥 안 했는데? 나 놀리고 싶어서 너무 알았쏭 용복이한테 배우라고요? 용복이 잘하지 여러분 근데 맛있는 게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한데요? 마마 사놓은 게 뭐야? 우리 마마 사놓은 거 아니야? 아우처 리허설은 했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프로 아이돌이니까 해야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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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겨요? 뭐야? 됐어? 잠깐만 근데 이 방이 좀 잘 끊겨 나 작업할 때도 잘 끊겨 와 근데 과자 진짜 맛있어 어떡하지? 근데 와이파이 안 해놨어 데이터야 데이터 무슨 노래 들을까? 또 뜯고 안 되네? 설마 또 끊겼어? 왜 자꾸 끊겨 근데 과도 나와요? 나오네? 나오죠? 나 진짜 이 방에서 이제 못하겠다 나 안 나왔는데 내 것도 안 나와 핸드폰이 어쨌건 핸드폰이 고장났네? 나오네? 나 핸드폰 왜 이래? 핸드폰 아무것도 안 눌려 지금 댓글 봐야 되는데 잠깐만 됐다 됐다 이 방이 편하긴 한데 까보 박세넛과 꽃보다 깊고 무릎까지 다 젖은 바지 좀 갔다가 낮아 빠지니 특별한 날 특별하기 매주 됐지? 빌이 러프 어디 만드는 사람은 멀쩡하나 딱다가 불어 칼바람에 비어 칭 칭칭 떠올리는 목소리 컬러풀은 무슨 불안해 안 보여 랩보다 콜록 콜록콜록 기침 태클 coming for ya 런 런 끝까지 시리게 하는 이 노래 때문에 뭐 먹겠어? 아니 벌써 다 먹었다고? 너무 끊긴다고? 베징이요? 베징? 베징 아니거든 아니 뭐야? 안 먹었어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내 목소리가 안 들려서 놀래 못 부르겠다 나만 빼고 모두 변했다 아프도로 외로워진다 아주 날 그리워하는 난 여전히 그대의 네 자리에 남한 추억을 모두 모아 눈을 감고 떠올렸뿐다 다 갇혀가 저 감이 더 길어 실인 마음이 어른 같은 게 너 같네 얼었던 옷길을 반복해 다 버린 미련 다위의 온기를 잃어버렸지 그래 우리의 온기를 잃어버렸다 좀 멈춰야 돼. 아니 이것도 이상해. 상관없어. 예. 기억 속에 너를 찾는다. 그 순간 그 때 걸어가. 따뜻했던 겨울이여다. 그땐 전부 아름다웠다 조용한 하늘 날에 숨어 맘을 모두 피워버리다 이 성이 건성은 정말 너무 따라서 그대가 그리운 건지 그대가 그리운 건지 떨어진다는 인도 없는 것보다 깨끗하게 아직 내게 나는 모든 걸 다 지워볼게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나도 그랬던 나 Love you love you love you 다시 falls 떨어진다는 인도 떨어진다 우린 나의 꿈을 꿇어 되나? 아 나의 꿈을 꿇어 눈이 느리고 시간은 멀어진다 예 오 되네? 저기 있던데? 다시 올까 이젠 우린의 향을 아니 내 아니 내 아니 내 아니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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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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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이제 노래가 들려 망했어 이미 다 걸린 것 같아 아니 잘 안 부르는데 여러분들 오는 척 해주시고 절대 이거 어디 올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오는 척 해주시고 절대 이거 어디 올리지 말아주세요 노래가 온 것 같아 여러분 추천곡 봤습니다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많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러드리는 스트레이키즈 현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뭐야 아 제가 지금 진짜 김동균 선생님 노래에 빠져야겠다. 아 나 근데 모니터링이 안 돼. 어머! 아니 노래 이렇게 띄잖아. 까마득히 불안해 할지도 몰라 하지만 꼭 오늘 밤은 해야 할 말 많이 있어 약한 모습 미안해도 술 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지는 마 언제나 니 앞 손 안쪽 그래 다 썼던 말도 해 난 반대로 말해 놓고 불안다고 해 하는지 이제 높은 덴 안 부를래. 아 지금 모니터링이 안 돼. 나 지금 어떻게 노래 지금 어떻게 들리는 줄 알아요? 내가 소리를 내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안 들리잖아요. 어떻게 나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어젠 너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잘 엉망이라면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세요 때의 눈이 너무 흔히 있어 시크 적당한 인생이야 자기의 마음이 워낙 이렇게 저의 시크 모르잖 나 노래 안 부를래. 나 모니터링이 안 돼. 와르르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많이 불러봤으니까, 그치? 여러분, B형 조심하세요, B형 요구만 틴틴 또 많이 여기서 만족 als Vehicle 감아보면 너는 진짜 너무해 때론 날 무심하게 내 앞에 깨춘 채 불안함이란 불을 내려줘 그럴 때면 난 길을 잃은 강아지가 돼 고개를 북숙이 칠 건데 그냥 난 내 품에 안겨 있고 싶은데 날이서 너의 말들에 찔려서 피가 나서 난 근데 걱정은커녕 혼자 낫는 법을 너는 알려줘 그래 나가도 헷갈린 게 가끔은 예쁨을 내게 줘 그래 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 나의 맘은 와르르 내게 잃어진 말 베이빈 없는 하나는 난 바보가다 우영이 나는 얘기 와르르 무너지고 말아 나의 맘은 와르르 내게 잃어진 말이야